네 안녕하세요 TNK 프로 김기현입니다 아 유튜브 영상 얼마만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세달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영상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전에 뭐 몇시간 전이죠 코엑스에서 와코 x10 핵심은 배터리 4개에 들어가는 전기 스쿠터를 실시간으로 영상을 좀 올렸는데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서 영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좀 설명할까 해서 올리게 됐고 또 핵심이 이 배터리 4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 올리게 됩니다 먼저 뭐 가니까 요런 팜플렛을 주더라구요 뭐 내용 보시면은 배터리 4개 된다 기능 설명 들어간 거 있고요 요 뒤에 보시면은 요런 것도 있어요 외장 컬러가 7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느게 좋겠냐 선택 좀 해달라 뭐 요런 이벤트도 하나봐요 참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x10 을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음 나쁘지 않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구요 인상적인 것은 아 현대 캐피코가 만든 전기 스쿠터 국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들 abs 가 없어요 뭐 abs 필수 아닌가요 그래서 abs 가 투 챈으로 앞뒤 다 있다는 거 근데 abs 가 있다고 다 좋은것만 아니고 이게 성능을 제대로 잘 발휘하는가 테스트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abs 가 일단 있다 그리고 tcs 가 있다는 것까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tcs 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버튼을 못 찾겠더라구요 그리고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이 5인치 정도 됐는데 블랙 스크린 이에요 선명하고 화질이 좋고 컬러고 좋은 점인데 요게 비슷한게 있어요 kr 모터스의 이루션 이라는 게 인데 이루션 하고 거의 디자인 형태가 똑같아요 약간 크기는 좀 작아진 듯한 느낌 그리고 스마트키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키 시스템 디자인 하고 형태가 아 여기 dna 모터스 ect 거 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버튼도 시트가 위아래로 있는거 이렇게 두개로 봤을 때 음 뭐 디자인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혹시 같은 부품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가 바퀴가 13인치 뒤에가 12인치 인데 13인치로 좀 더 컸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트가 넓어져서 그런데 실제로 앉아 봤을 때 어떨지 제가 앉아 보지 못했어요 좀 짝벌이 되는지 요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뒤 다 투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사전 계약하면은 투채널 블랙박스 하고 탑박스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기본은 아닌 것 같아요 선택하라는 거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에 윈스크린이 기본으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버튼 사이에 백라이트가 든든데 요게 좀 상당히 고급스럽게 밤에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 와코 x10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전시된 차량에서는 배터리가 2개밖에 없었어요 여기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배터리 4개가 들어가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배터리 2개는 그냥 실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어보시면 앞에 커넥터가 연결되는 거는 앞에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앞쪽에 있는 2개 슬롯에서만 커넥터가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구동을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2개 배터리는 그냥 꽂아서 넣어 놓는 그런 구십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주행을 하다가 배터리가 한 20% 이하로 떨어진다 싶으면 멈춰서 앞에 있는 배터리 뒤로 옮기고 뒤에 거를 새 거를 다시 앞으로 꽂아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살짝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첫인상은 그렇고 무엇이 중요하냐 핵심은 배터리 4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출고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ss 용으로 출고 두 번째는 일반용으로 출고 bss 용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에 가서 크루 스테이션에 가서 교체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bss 용으로 출고 했다 가상하면 첫 번째 출고를 하겠다 하면은 bss 용 배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기본으로 두 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싸죠 그래서 출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 제조사하고 그 크루하고 두 개를 맵핑하는 배터리 맵핑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도 맵핑 작업이 끝나면 왜 그러냐면 이 맵핑이 돼야 이 배터리를 다른 스쿠터에서 사용하지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맵핑 작업이 끝나면 두 개가 탑재돼서 출고가 되게 되는 거죠 출고하니까 그냥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 다니면서 크루 스테이션 있으면 교체하고 쓰시면 돼요 그냥 두 개짜리로 계속 근데 만일 내가 배터리 4개를 쓰겠다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두 개는 이미 bss 용으로 샀죠 그 다음에 두 개는 개인용으로 개별적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서 이게 교체가 안 돼요 bss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사면 개인용으로 사면 그럼 어떻게 충전하냐 크래들도 같이 사서 집에서 충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불편한 아니 보통 bss 용으로 사는 분들은 개인 출퇴근 용도 있겠지만 배달 전업이나 부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배터리 4개에서 멀리 가고 한꺼번에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두 개는 교체가 되고 두 개 개인용으로 산 거는 스테이션에서 교체 안 돼요 집에 들고 가서 크래들에서 꽂아 가지고 충전 완충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라 스테이션 한 군데 가서 4개 배터리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이유는 크루 스테이션에 기계가 있는데 슬롯이 8개에요 근데 2개는 비어있고 6개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배터리 4개를 3개를 확 바꿔오면 그럼 다음 사람이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개인용으로 산 배터리를 공용 스테이션이 크루 스테이션에 넣는다는 자체가 법률상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언급하고 두 번째 경우 일반용 배터리 내가 사는 거예요 차량을 처음에 출기하겠다 하면 내가 일반용으로 살 겁니다 개인용으로 사겠다 하면 배터리 두 개를 같이 사시는 거예요 차량하고 그러니까 차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보조금이 결정되고 하면서 출고를 해서 타고 다니시면 돼요 다만 개인용으로 샀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가서 교체 안 돼요 집에서 무조건 크레드를 사셔가지고 충전하셔야 돼요 불편할 수 있죠 충전은 완충한데 3시간 정도 항상 걸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나 좀 멀리 가고 싶어 그래서 배터리를 두 개를 더 하겠어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두 개를 제조사에 요청해서 사서 총 4개를 샀어요 그럼 이 두 개 마지막 두 개 산 거는 BSS 스테이션에 가입을 해서 교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개인용을 샀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산 두 개는 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개인용을 샀을 때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촌이에요 군단이 BSS가 전혀 없고 10년이 지나도 BSS가 설치될 감학성이 없어 그러면 내 배터리 4개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용으로 출고를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조사에 요청해서 배터리 두 개를 개인용으로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용으로 배터리가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 4개는 전부 다 나중에 10년 뒤에 BSS가 설치되고 어쩌고 간에 교환은 안 돼요 무조건 집에 들고 가셔서 크레드를 충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4개니까 두 개밖에 크레드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완충하는데 3시간 그리고 딱 또 2개 가지고 또 3시간 그러니까 배터리 4개를 완충하는데 6시간씩 걸려야 된다 많이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러면 편하게 하려면 크레드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크레드를 2개 놓고 따로따로 하면 좋은데 크레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배터리 4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잘 참조하시고 정확한 부분은 와코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할 때 전업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이 배터리 4개를 무조건 스테이션 가서 한꺼번에 한꺼번은 아니지만 4개를 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니까 그게 의견이 받아들일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와코 X10 배터리 4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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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